KBC 광주 방송은 우리나라 주요 인사와 함께 현안을 살펴보고 나아갈 미래를 전망해보는 특별 대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1대 총선 불출마 후 경제 전문가로 활동을 재개한 국민의힘 유승민 전 국회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설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그러네요. 우리 지역민들, 시청자분들에게 답답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광주 전남의 시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승민입니다. 오늘 우리 시도민들께 이렇게 인사드릴 기회를 광주 방송을 통해서 갖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참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 그동안도 광주 전남에 대한 저의 사랑은 여전히 변화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제가 대구 출신인데 지난 코로나 초기에 대구에서 코로나 확진 사태가 있었을 때 광주의 의료진 또 광주 시민들께서 많은 성원을 보내주셨는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번에 코로나 위기 우리 광주에서 꼭 좀 잘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활동 4선이 되었죠? 4선 됐습니다. 16정안 활동을 하셨는데요. 이제 지난해 총선에 불출을 받으며 이제 위정활동을 마무리를 하셨어요. 그동안 어떻게 진실하셨는가요? 총선에서 참패했죠. 참패하고 총선 직전에 이제 저희들이 하던 작은 정당, 새로운 보수당하고 자유한국당이 합쳐서 미래통합당이 된 건데 특히 수도권에서 크게 졌습니다. 그래서 총선 이후에 거의 반년 이상을 좀 지난 세월에 대한 반성도 하고 제가 정치한 지가 지금 21년이 됐는데 뒤돌아보고 반성도 하고 또 앞으로 이제 저에게 남은 어떤 정치적인 소명 이런 게 뭔지 굉장히 좀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한테는 뭐 늘 쉴 새 없이 달려왔는데 이번에 한 6개월이 굉장히 좀 소중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총선 불출마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고뇌의 큰 별단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상 보수 제군을 위한 백의정군 이렇게 이의를 했는데 총선에서 안타깝게도 선택을 받지 못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이렇게 자유한국당하고 새로운 보수당이 합치긴 합쳤는데 그냥 통합만 했지 우리나라 보수 정치에 필요한 그런 변화와 혁신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많은 유권자께서 저희 지금은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으로 있습니다만 많은 유권자께서 저희 제1야당을 보시는 눈이 4년 전, 5년 전 탄핵했던 그때의 그 모습 낡은 보수의 모습에서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잘못하고 해도 그래도 손이 이렇게 야당한테는 안 간다. 이런 정서가 수도권의 젊은 층에 특히 보수, 진보, 양극단을 또 싫어하시는 중도층에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대선 이후에 대선을 포함해서 대선 이후에 큰 선거만 해도 지금 3번을 참패를 했는데 앞으로도 서울, 부산시장 재보선이 있고 곧 있고 그리고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저희들이 정말 한국의 보수 정치가 우리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얻던 변화, 혁신 모습을 보이고 그게 또 국민들께서 제일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문제들을 저 사람들은 우리 국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까 이런 모습을 저희들이 잘 보여드리면 좀 희망이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선거는 조금 이따가 뒤에서 굉장히 하는 걸로 하고요. 어찌됐건 21대 국회가 들어섰는데 원 구성에서부터 법안 처리까지 여야의 갈등이 상당히 좀 심한 게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국회의 몸을 담고 있지 않지만 16년 동안 있었던 국회를 생각해 보면 이번에 총선 결과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의 의석을 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야당은 다 자기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은 집권하고 있는 정부를 뒷받침하기도 해야 되지만 여당도 국회이기 때문에 행정부에 대한 견제나 이런 걸 하고 뭐 기본적으로 정치라는 게 우리 시대의 문제, 국민들의 문제,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우리 국민들께서 가장 절실하게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경제 문제 또 부동산 문제, 또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문제 그 밖에도 나라 전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뭐 조출살이나 양극화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21대 국회가 얼마나 역할을 했느냐 지난 뭐 지금 반년 이상밖에 안 지났습니다만 21대 국회에서 하는 걸 보면 저는 굉장히 좀 국민들께서 실망을 하신다 싶고 제일 큰, 제가 야당이지만 여당의 책임을 제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180석이라는 절대적인 의석을 가졌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들이 평소에 자기들이 하고 싶었던 예컨대 공수처다, 검찰개혁이다 뭐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국민들이 제일 관심 있고 고통받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여당이 얼마나 했느냐 그 점에 대해서 좀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비록 숫자가 100석밖에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석이란 숫자가 작은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100석의 의석을 가지고 저희들이 국민들한테 국회에서는 수의 힘으로 밀리지만 국민들께는 아, 저 사람들 말이 맞다. 저 사람들이 내놓는 해결책 대안이 맞다 이런 모습을 좀 못 보여드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제 국회에 대한 평가고요 또 하나는 정부에 대한 평가 문재인 정부가 이제 1년, 임기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현재 4년 가까이 운영을 해왔는데요 이번 정부에 대한 평가 어떻게 좀 내릴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지난 대선에 나갔던 사람이지만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에도 제 혼자 유일하게 갔었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가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 발전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잘해주기를 정말 받았습니다 그건 제 진심이고요 그래서 예컨대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국민 통합을 하겠다 또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그분의 저 말씀은 진심이라고 제가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제가 페이스북에 쓰고 왔습니다만 이 정권 문재인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세력이 소위 80년대 민족해방전선 계열의 NL이라고 하죠 그 계열이 운동권 출신들이 대부분 문재인 정권의 핵심 실세들인데 그분들의 어떤 정신세계, 그분들의 정치 철학 이런 게 저는 너무 40년 전인 80년대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금 2020년대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어떤 나라가 되고 지금 현재 입장에서 어떻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거냐 여기에 골몰하시지 않고 너무 40년 전의 어떤 구시대적인 철진한 그런 이념과 그런 문제의식에 너무 사로잡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진영 논리가 발동을 해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자기 진영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옳은 거다 그게 독선이라는 거죠 거기에 너무 빠져가지고 좀 야당이나 국민이나 자기를 찍지 않았던 국민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진심을 터놓고 대화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 나라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데 대해서 의식이 좀 부족했다 그래도 잘한 점 하나 꼬발하면 또 없나요? 코로나 위기에 대처를 한 거 그거는 저는 비교적 잘했다고 봅니다 잘못한 점도 있는데 비교적 잘했다고 보고 특히 우리 경제가 아직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이 코로나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도 선방하고 있는 거는 우리한테 아직도 그만한 경쟁력, 실력이 우리 기업들, 산업들한테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전망은 굉장히 얻없죠 앞으로 전망은 그래서 이거를 지금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인데 이때 문재인 정권이든 지난번에 박근혜, 이명박 정권이든 이 소중한 시간을 다들 보수든 진보든 5년씩을 다들 허비하는 게 굉장히 아쉬운 거죠 네 알겠습니다 현안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마 부동산 문제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부동산 상황 어떻게 지금 부동산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너무 막 자신을 하시면서 과거 정부의 미친 집값, 미친 전월세 이거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하시고 부동산 대책을 24번을 내놓았지 않습니까 그 24번이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대부분 보면 규제를 강화하고 세금을 올리는 겁니다 저는 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세금, 특히 종부세나 재산세 같은 보유세는 저는 올려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거래세나 양도소득세 이런 것도 같이 다 올려버리고 그러면서 집을 못 팔게 자꾸 막고 특히 중요한 거는 다주택자를 마치 무슨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똑바로 아셔야 될 게 우리나라 전체 임대주택이 한 850만 가구쯤 되는데 그중에 공공임대나 등록된 민간임대를 빼면 한 530만 세대가량이 다주택자들이 전세를 내고 월세를 내는 그 물건들입니다 그런데 그 민간, 거대한 민간임대 시장에서 난리가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월세가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부 부동산 대책을 보면서 야당 보고 왜 대안을 안 내놓나 그러는데 야당이 늘, 제가 늘 주장하는 게 민간의 매매 시장, 민간의 임대 시장 이거를 절대 우습게 보지 마라 정부가 돈이 없어서 월세에 들어갈 돈도 없어서 진짜 집 없이 노숙을 하거나 아니면 고시원이나 원룸에서 고생을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무주택 청년이든 노인이든 저소득층이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거복지 차원에서 정부가 돈을 내서 공공임대주택이든 공공분양주택이든 이런 걸 하는 거는 좋아요 그거는 저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좋은데 주거복지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진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절대 부정하지 마라 또 집이 내가 월세 살다가 전세 살다가 또 대출받아가지고 대도시 교회 싼 집부터 샀다가 더 큰 도시 내 집으로 옮기는 이 주거의 사다리라고 그러죠 이 사다리를 일반인들이 쉽게 탈 수 있도록 집값을 안정시켜주는 게 그게 주거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은 거기에 실패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늘 민간의 임대시장 민간의 매매시장을 위해서 민간의 공급 그게 될 수 있도록 정부는 택지 개발을 해가지고 싸게 토지들을 분양을 토지들을 이렇게 건설사한테 이렇게 팔고 그리고 내 집 마련을 위해서 필요한 게 대출도 필요하거든요 전세금에다가 대출 보태가지고 집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 대출도 과거보다 좀 쉽게 해주고 이런 정책들을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정부의 분들이 부동산이라 그러면 과거에 노무현 정부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부동산이라고 하면 이상하게 이 정부 사람들이 무슨 핸니 조지의 무슨 학파를 뭐 신봉해가지고 이러면서 주택을 한 채 이상 갖는 사람은 전부 범죄자 취급을 하고 그죠? 이런 정치 세금과 규제 정책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가 워낙 실패를 하니까 국토부 장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임기를 1년 앞두고 갑자기 특단의 공급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러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특단의 공급 대책도 보면 이 공공이 주로 재개발을 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공공을 강조하시는데 공공을 강조하시면 거기에 국민의 세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손실이 발생하는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주택 정책은 제가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내 집 마련이 꿈을 가진 일반적인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집값하고 전월세를 안정을 시키는 그런 공급 수요 공급 대책을 하고 내 집 마련이 뭐 도저히 불가능하고 전월세도 불가능한 그런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주거복지로 공공이 한다 이렇게 투출액으로 가는데 더 중요한 출액은 대다수 국민들이 차지하는 이 민간 시장을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부동산 대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임기 1년을 앞두고 이제 자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공급 대책을 서두르는 것은 제가 환영을 합니다마는 민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라 그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유승민 표 부동산 대책까지 함께 들은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검찰개혁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공수처가 출범을 했어요 공수처가 검찰개혁에 도움이 될까요? 진정한 검찰개혁이 뭐겠습니까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을 봤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이 정권이 출범하기 전부터 그 특검에 조사팀장이 돼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그 특검 시절 또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다 구속 시키고 기소한 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검찰총장이면서 이 문재인 정권에서 울산시장 부정선거든 무슨 뭐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이든 그전에 여러 가지 사건이 나니까 그걸 수사하기 시작하니까 옛날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그렇게 막 칭찬하고 이러다가 민주당과 청와대와 온 여권 전체가 그냥 덤벼들여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또 어떻게 쫓아내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검찰 진정한 검찰개혁이라는 거는 공수처가 있든 없든 간에 공수처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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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검찰이 이 대통령이라는 권력 또 그 밖에 어떤 권력으로부터도 검찰이 진짜 독립을 해서 법대로 법치를 확립하는 그런 공정한 수사를 하는 거 그게 국민들이 제일 바라는 거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검찰이 해줘야지 억울하게 노명을 덮어쓰고 억울한 그런 피해를 당하는 국민들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수처를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대선 후보 때 공수처 공약했고 또 수사검사와 수사경찰이 모여서 수사를 전담하는 수사청을 제가 약속을 했고 검찰은 기소만 하고 이 수사청이 수사를 하라 이렇게 저 다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식적인 공약 공수처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공수처도 만약 그게 대통령이라는 정치 권력이 공수처장과 공수처의 그 수사관들을 임명을 해서 이 사람들을 마음대로 정치적으로 조종하면서 이 공수처가 정치 권력의 신여가 되어버리면 그죠? 사냥개가 되어버리면 그런 공수처는 검찰개혁하고 거리가 먼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검찰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우리가 행정, 입법, 사법 이렇게 삼권분립을 하고 있는 나라에서 법원 말고 이 검찰이라는 이 거대한 조직 이 조직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중립되고 독립돼가지고 공정한 수사를 검사 한 사람 한 사람이 할 수 있느냐 그런 검찰을 만들어주느냐 공수처도 마찬가지로 그런 공수처를 만들어주는 이게 저는 검찰개혁의 원칙이라고 그럴까 목표라고 그럴까 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비춰보면 지금 검찰, 지금 검찰이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계실 때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 사이의 갈등 또 정치인들이 지금도 국회에서 법관에 대해서 탄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권이 여당이, 집권 여당이 검찰에 대해서 이거는 자기들한테 불리한 수사를 하면 잘못한다고 비난하고 상대방을 잡아넣는 수사를 하면 그건 또 잘한다고 박수치고 우리 정치권이 그런 식으로 검찰한테 간섭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거든요 이런 외압들, 정치권으로부터 외압, 대통령, 청와대로부터 외압 이거를 버티면서 검찰이 정말 법대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그 헌법 조항을 검찰이 지켜가면서 수사를 한다면 어느 국민들이 박수를 치지 않겠습니까? 이제 다음 문제로 코로나19 관련해서 말씀 여쭤볼게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 비교적 잘했다 이렇게 포함되셨는데요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재난지원금을 과연 어떻게 지급할 것이냐 지급 방식을 두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거든요 보편이냐, 사람들이냐 생각 어떠신가요? 그 문제는 저는 생각이 너무나 분명한 사람입니다 제가 코로나19 잘했다고 그러는 거는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들, 의료진들 다 열심히 합심해서 참 잘한 거고 다만 이 정부도 초기에 중국으로부터 입국을 막지 못한 거나 백신을 미리 확보하지 못한 거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실수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전체가 다른 나라들에 특히 선진국도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코로나 환자들이 훨씬 좋고 사망자들이 적은 그게 이제 비교적 상대적으로 잘 됐다는 건데요 코로나라는 이거는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렇게 길게 이런 위기가 올 줄은 정말 몰랐죠 옛날 메르스 때도 안 그랬고 안 그랬지 않습니까? 홍콩 독감 때도 안 그랬고요 그런데 이 코로나라는 게 이래 오니까 뭐라 그럴까요?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경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지 지금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걱정이 왜 많으냐 하면 코로나라는 게 제가 K양극화라는 영어로 여러분들 영어로 K자 이랬으면 이 짝대기 수직으로 서고 K자가 이렇게 벌어지지 않습니까? K자가 이렇게 벌어지는 그 모양으로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아도 양극화 불평등이 심한데 코로나 이후에는 이게 더 벌어지는 겁니다 이미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컨대 여러분들 삼성전자 같은 기업하고 코로나 때문에 문 닫는 식당하고 비교해 보시면 식당은 평소에는 돈 벌고 먹고 살만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문을 닫아버리는데 삼성전자는 코로나 이전보다 더 훨씬 더 돈을 잘 벌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산업 간에 또 개인 간에 이렇게 벌어지는 양극화를 앞으로 우리는 맞이할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국가가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국민들한테 정말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거 그분들이 인생을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국가가 이렇게 사회 안전망을 해주는 거 이게 이제 재난지원금의 근본 취지란 말입니다 지난 총선 전에 1차 재난지원금을 14조 넘는 돈을 이렇게 주는데 제가 총선 전에 그랬습니다 아니 이거는 소득 기준으로 못 사는 분들 소득 기준으로 하위 50%한테만 드리자 저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 국민한테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씩 드렸지 않습니까 다 그거 받으셨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K양극화라는 게 양극화가 이렇게 벌어지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더 추락하고 깔아앉는 여기에 계신 자영업자 실업자 저소득층 이분들을 도와드리는 게 국가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기도에서 이재명 지사가 전 경기도민한테 10만 원씩 준다 또 우리 1차 지원금 대가치 4인 가구 기준으로 전 가구에 100만 원씩 준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소민들 불쌍한 분들한테 두 번 세 번 드릴 수 있는 거를 한 번 만에 다 써버리고 그 돈 안 받아도 될 국민들한테까지 줘버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예컨대 100만 공무원 공무원들 월급 나오지 않습니까 대기업의 회사원들 월급 나오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경기도에서 10만 원씩 또 전국에서 가구당 100만 원씩 왜 그 돈을 그렇게 씁니까 저는 코로나 위기를 맞이해서 국가 재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진다 그래서 세금을 더 걷든지 국채를 발행하든지 해가지고 국가가 돈을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더 써야 된다 재정 확대를 해야 된다는 데에서는 저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마치 보편적 직업이라 이러니까 굉장히 평등한 것 같이 보이는데 같은 돈을 그거를 그냥 우리나라 5천만 국민의 5천만 분의 1로 해가지고 똑같이 지급하는 거 이거야말로 저는 진짜 불공정하고 사회 정의에도 맞지 않고 그렇게 줘봤자 소비 진작 효과가 없다는 걸 얼마 전에 제가 옛날에 근무했던 한국개발연구원 케이리아에서 1차 재난지원금을 줬더니 그중에 30%밖에 소비 진작 효과가 없었다 남의 돈은 다 저축이 돼 버렸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거는 뭐냐 그만큼 그 돈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 그 돈을 당장 소비를 안 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 문제 가지고 이재명 경기도지사하고 페이스북으로 계속 그냥 설전을 주고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재정을 확대하되 돈을 더 쓰자 좋다 더 씁시다 코로나 위기 때문에 국가 역할을 확대해야 된다 더 쓰는데 그 돈을 꼭 필요한 곳에 쓰면 훨씬 더 효과가 크고 코로나로 인한 K자 양극화를 극복하기 좋다 이게 이제 제 결론이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문재인 정부나 이재명 지사나 이런 분들한테 절대 양보를 안 하는 게 지금 1차 2차 3차 재난지원금 끝나고 4차 3차 이제 지급 중이고 4차 재난지원금을 곧 지금 한다는 거거든요 그 며칠 전에도 이낙연 대표 국회 연설에 보니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거다 이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낙연 대표나 이재명 지사나 이런 분들이 요즘은 제가 제 같은 사람이 보편 N분의 1씩 그냥 나라도 똑같이 주는데 반대를 하니까 이분들이 말을 약간 바꿨습니다 그래서 선별도 하고 보편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피해받는 그런 계층 그런 업종한테 지원을 하고 어떨 때는 정부이나 똑같이 주고 이렇게 섞어서 하겠다고 그러시는데 그것도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섞어서 할 돈이 없습니다 우리한테 그거는 국민이 돈을 낭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에 대한 재난지원금 아니면 앞으로 손실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실보상이라는 게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데 손실보상을 해 드리려면 코로나 위기 때문에 손실이 진짜 발생한 분들한테만 해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말 그대로 그냥 선별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국가가 국민의 세금을 쓸 때는 국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한테만 드려라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원칙이고 현실에서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그걸 잘 고를 수 있냐 그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여기에 국세청이나 우리 보건복지부나 중소기업청이나 기재부가 다 협력을 해서 진짜 필요한 분들이 이만큼 있으면 그보다 약간 넉넉하게 빠진 분들이 없게 그렇게 드리는 게 저는 제일 좋은 정책이고 다른 나라에서도 정책은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 상황 관련해서 좀 말씀 드릴게요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상당히 좋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나 코로나19 상황까지 이제 가중되면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 정부는 한국형 뉴딜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에 대한 평가와 혹시 유원님이 생각하는 대안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한국형 뉴딜은요 160조라는 돈을 앞으로 2025년까지 쓰겠다고 그러시는데 이 정부 안에서도 한 50조가 그냥 쓴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국형 뉴딜이라는 그 정책을 우리 국민들께서 일일이 안에 뜯어보면요 그 안에 디지털 뉴딜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린 뉴딜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복지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렸듯이 복지는 코로나 이후의 복지는 이거는 정말 기존의 복지보다는 훨씬 더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실업자든 저소득층이든 건강보험이든 이거는 완전히 우리가 복지를 어떻게 개혁해서 진짜 이 삶을 코로나 이후에 많이 어려워진 국민들한테 도와드리는 이거는 좋아요 이거는 좋은데 디지털 뉴딜하고 그린 뉴딜 여기에 돈을 많이 쓰는데 그린 뉴딜은 환경하고 관련된 거고요 디지털 뉴딜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사실 새로운 게 별로 없습니다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 회의에서 혁신이 중요하다라고 혁신을 다시 강조하셨어요 저는 문재인 정권이 처음에 소득주도 성장을 하고 공정경제를 하고 혁신 성장을 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을 때 공정경제하고 혁신 성장은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다 혁신 성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민주당하고 문재인 당시 후보께서 그걸 그냥 채택을 하길래 저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혁신 성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경제를 공정하게 공정한 시장 경제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사실 지난 3년 넘는 세월 동안 경제가 우리 경제가 혁신을 깨울리 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가 살아나려면 경제가 다시 성장하려면 정말 혁신 말고는 아무 대안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정부가 뒤늦게라도 소득주도 성장의 잘못을 이제 뒤늦게 깨닫고 혁신 성장 쪽으로 이렇게 길을 트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좋은데 혁신 성장은 이게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가 크게 길게 보면 제일 중요한 문제가 우리 경제에서 뭐냐 저는 하나가 저성장 성장이 이제 안 되는 거 두 번째가 저출산입니다 세계에서 한 200개 국가 중에 우리가 지금 최악의 출산율이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출산 아수가 30만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사망하시는 분 숫자가 출산아 숫자보다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인구 감소가 이제 우리 예상보다 거의 한 7, 8년 빨리 지금 인구 감소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저성장과 저출산 양극화 이게 대한민국 지금 같이 동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시대적인 문제거든요 이 세 가지 문제는 어느 하나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들은 보면 자기들만의 무슨 이상한 정책을 갖고 나왔어요 뭐 예컨대 무슨 사대강 사업을 한다든지 그렇죠? 그리고 토건 경제를 한다든지 박근혜 정부 때도 경제 정책이랑 별로 별 게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한다고 해서 경제를 상당히 망치놨고요 그래서 이 저성장을 제가 생각하는 큰 해법은 뭐냐 하면 저성장, 저출산, 양극화 이 세 가지 과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다음 대통령은 경제성장부터 해서 저출산과 양극화를 해결하는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이렇게 해결할 생각을 하지 말고 경제를 먼저 일으키면 그게 저출산 문제하고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재원도 나오고 국민들이 일자리나 어떤 직업이나 집 문제나 이런 데 대해서 희망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 저출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는 그런 저런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다음 정부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경제성장 그거는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한 거 아니냐 우리나라가 저성장으로 간 거니 이거는 이제 앞으로 그냥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체념을 하시는데 그렇게 체념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냥 회색빛, 잿빛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저성장이라는 이거를 돌파할 수 있는 걸 어떻게 보면 어떤 시대적인 과제를 해결하는데 방화세에 비슷한 역할을 하도록 여기서부터 경제부터 일으켜서 그게 저출산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선순환 구조로 빨리 이 나라 전체가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는 다음 지도자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달이면 이제 차기 대선이 딱 1년 앞으로 다가옵니다 그 다음 달이면 이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보궐선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보궐선거를 대선 전차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는 뭐 결코 쉽지 않은 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저희 야당이, 제1야당이 대통령 선거 지고 지방선거 지고 총선 또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를 저희들이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일종의 야권 후보 단일화 이것도 지금 서울시장의 경우에는 이야기 많이 되고 있는데 저도 뭐 야권 후보 단일화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국민의힘 후보부터 당당하게 뽑고 또 당 바깥에 있는 안철수 후보나 금태섭 후보하고 야권 단일화를 해서 야권에서 한 명의 단일 후보가 나와서 서울시장 선거 반드시 이겼으면 좋겠는데 이보다 더 근본적인 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저희 후보가 또 저희 정치 세력이 저 지금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민주당 세력보다 저희들이 더 잘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 사람들한테 맡기면 서울시든 부산시든 대한민국이든 저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다는 능력과 도덕성과 그런 어떤 정치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신뢰가 생겨야지 선거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근본적인 것은 저희 당의 개혁 변화 혁신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야권이 후보들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힘을 합쳐서 한번 해보자 저는 결코 결코 쉬운 선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이 서울 부산시장 선거가 각 시장의 권력형 성추문 때문에 시작된 선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산에서는 가득도 공황이라는 그런 이슈 때문에 부산시민들이 지금 좀 혼란을 겪고 계시고 서울에서도 권력형 성추문은 날라가고 없고 지금 뭐 여당에서 나온 후보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이야기가 없고 반성도 없고 내지 않겠다는 후보까지 내가지고 기본적으로 지형이 저희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저는 저희들이 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서울 같으면 중도층 젊은층 그분들의 마음을 얻지 않으면 쉽지 않다 그분들 마음을 얻으려면 저희들 변한 모습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른바 호남 동행 이런 정책을 추진하면서 우리 지역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어요 지역민들께서 호응을 해 주십니까? 네 네 그때 국민의힘이 좀 달라질 거다 달라지고 있구나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그 이후에 보이는 국민의힘의 모습 가령 한정공대특별법이든지 아시아 문화도시특별법이 관련해서 대보면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서 정말로 이게 좀 바뀌는 거냐라는 의구심이 좀 생기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가요? 저는 대구에서 사선 국회의원을 한 사람입니다 저는 뭐 저는 대구에서 제가 늘 대구의 적자라고 할 만큼 저는 아주 대구 출신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저는 광주에 대해서 전남에 대해서 호남에 대해서 저는 제 나름 굉장히 진심이 있습니다 이 케케묵은 대구와 광주가 우리나라 두 개의 내륙 도시로서 이 두 도시의 정치가 바뀌면 저는 한국 정치가 바뀐다고 늘 생각하는 사람인데 저는 대구에서 비록 국회에는 사선을 했지만 저는 누구보다도 이 나라의 앞날을 위한 개혁을 주장하던 사람이고요 저는 똑같은 이야기를 광주 전남에 와서도 그대로 저는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호남에 다가서는 그런 어떤 호남에 다가서는 저희들 노력이라고 그러죠 그 노력이 우리 광주 전남에 호남인들한테 얼마나 이렇게 마음에 와닿을지 저는 아직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같이 정말 진심을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지역에 아까 제가 가족도 광학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에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는 지역국 국회의원들이 지역에만 매몰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문화 전당 아시아문화 암흥법이라는 거 소위 암흥법은 2015년에 제가 신누리장 원내대표할 때 제가 영남에서 이걸 엄청 먹어가면서 제가 제 손으로 5년 동안 운영비를 드리도록 제가 연장을 했던 당사자입니다 제가 제가 그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얼마나 또 혼이 났는데요 그 암흥법 처리해 줬다고요 그런데 그 당시의 취지는 5년 동안 그 운영 자금을 대드릴 테니까 5년이 지나고 나면 이 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을 위탁을 해라 이렇게 됐는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위탁이 아니라 아시아문화전당 자체를 문화원하고 합쳐가지고 그 전체를 국가 기구로 해서 국가 예산을 계속 떼고 그러면서 거기에 문화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전문 공무원으로 만들자 이런 법안이 올라왔거든요 저는 참 제가 뭐 그냥 광주전남분들한테 아부하기 위해서면 지금 그 법 통과시켜야죠 이러면 되는 거죠 그런데 광주전남의 국회의원들도 이런 큰 국가시설이 앞으로 어떻게 국민들한테 세금을 가장 아껴 쓰면서 계속 지속 가능할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주시고 그게 지금 만약 아시아문화전당이라는 국가 기구로 해서 국가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거라면 5년 전, 6년 전에 제가 5년을 연장해 드릴 때 약속하고는 완전히 또 다른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점에 있어서는 앞으로 국가 예산을 여기에 얼마나 투입하는 게 좋으냐라는 좀 장기적인 그림을 가지고 민주당이 180석이니까 이 법 통과시키려면 옛날에 통과시켰겠죠 이번 2월 국회 통과시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도 똑같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구 국회의원은 자기 지역의 이익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나라 전체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국, 나라 국자 국회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 문제에 대해서 광주전남 의원님들께서 좀 길게 봐서 너무 지역의 어떤 요구에 휘둘리지 마시고 좀 길게 봐서 정말 아시아문화전당이 우리 광주전남 나아가서 대한민국 전체의 문화창달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생각해 주시고 한전공대는요 한전공대는 저는 우리 광주전남에 좋은 공업대학, 공과대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광주전남 분들이 굉장히 부러워하시는 게 대전의 가이스트나 아니면 포항에 포스코 옛날 포항제철이죠 포스코가 설립한 포스텍, 포항공대가 부러우실 겁니다 포항공대가 세계적인 석학들을 모셔가지고 거기에서 가속기도 있고 거기서 하는 연구들 이게 굉장히 앞으로 그 질이 높지 않습니까? 광주전남에도 저는 그런 좋은 공과대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다만 한전이 탈원전 정책 때문에 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한국전력이 지금 적자가 심각합니다 그런 적자가 심각한 한국전력, 캡코죠 한국전력이 딱 공과대학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까 아시아문화전당하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전력이 공과대학을 만드는데 저 한국전력이 재무구조가 나빠서 수익성이 나빠서 비실비실한다면 이 공과대학이 잘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건 좋은데 공과대학을 만들려면 진짜 광주전남 지역의 과학기술의 수준을 진짜 올릴 수 있고 지역의 영재들이 가서 거기서 공부해서 정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공과대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그림에서 과연 한전이 혼자 하는 게 좋으냐 저는 뭐 법통과시키는 건 별 문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통과 되면 지역에서는, 지역 언론에서는 우리 수건 사업이 해결됐다 이렇게 하시겠죠 그렇지만 길게 봐서 성공할 수 있고 계속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공과대학을 하나 광주전남에 이렇게 설립하는 거 그거는 저도 정말 진지한 뜻을 가지고 돕겠고 한전이라는 이 울타리가 거기에 과연 적합한 건지 아니면 국가적인 도움이 좀 필요한 건지 초기에 그런 점도 충분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지역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대선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의원님께서는 이미 대선 출마를 선언하셨어요 뭐 출마 선언은 앞으로 공식적으로 폼나게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네 특히 그 마지막 정치 도전이다라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왜 유승민이어야 하는지 저는 제가 21년, 지금 22년째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40대 초반에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에 여의도 연구소장이라는 그런 자리에 이제 처음 정치를 시작하면서 입당을 했습니다 아주 그냥 편안한 어떤 국책연구소에 이코노미스트로 그냥 경제 정책을 연구하다가 제가 1997년, 1998년에 IMF 위기 때 굉장히 제가 좀 부끄러운 경제학자로서 굉장히 부끄러웠고 어떻게 이런 위기를 우리가 막지를 못했나 이런 자괴감이 굉장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치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경제학자들이든 과학자들이든 누구든 아무리 좋은 정책 아이디어를 내놔도 정책을 마지막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청와대와 국회와 이런 정치권에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뒤늦게 각성을 하게 되고 그렇다면 저기에 가서 제가 직접 직접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은 지금도 그대로고 저는 과거보다 이 나라의 미래를 너무나 걱정하는 사람이고 이 나라가 이대로 인구가 쪼그라들고 경제 성장은 위축되고 양극화는 심화돼가지고 이제 선진국 진입 문턱에서 좌절해가지고 다시 그냥 개발도상국 후진국의 지위로 그런 식으로 추락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굉장히 하는 사람입니다 정치가 뭐냐 정치는 이렇게 국회 여의도에서 맨날 싸우는 게 정치가 아니고 정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의 우리 광주전담 시도민 여러분들이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그 문제 그게 일자리 문제 민생 문제 주택 문제 무엇이든지 간에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게 바로 정치 본연의 역할입니다 그 역할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정치를 시작했고 대통령 꿈은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그 나라에 대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그 나라에 대한 비전 제가 갖고 있는 정치 철학 이걸로 정말 대한민국을 한번 5년간 국민의 심부름권으로서 맡아서 경영을 꼭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소명의식을 오래전부터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대권 도전이 저는 뭐 제 정치 인생을 완전히 총정리하는 마지막 도전이라고 각오를 다지고 배수전을 치고 지금 이제 대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유 의원님 생각도 많이 알게 됐습니다 준비된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그렇습니다 끝으로 우리 지역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전남 우리 시도민들 자주 못 뵀습니다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졸업을 앞두고 대학 시험 치고 제가 혼자 대전에 가서 버스를 갈아타고 전주에 갔다가 광주에 간 게 제가 광주에 처음 가본 겁니다 그때 광주의 시내버스에서 들었던 양푼이 장사하시는 광주 아줌마들의 제가 잘 못 알아듣겠는 사투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광주는 대구에서 한 직선거리로 한 180km밖에 안 됩니다 이 좁은 대한민국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광주와 대구 이 두 내륙도시의 정치가 바뀌면 우리 한국 정치가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전담회도 제같이 보수 정치가 바뀌고 보수 정치가 개혁적으로 바뀌어야 이 나라 정치가 바뀐다 또 제가 생각하는 정책 제가 생각하는 정치 철학 거기에 동의를 해 주시는 그런 호남인들이 광주 전담회도 분명히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선거가 더 이상 이렇게 지역의 포로가 돼가지고 하는 선거가 아니라 정말 어떤 사람한테 이 나라를 맡기면 더 잘 갈 수 있을까 그거를 국민들께서 선택해 주는 그런 선거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우리 광주 전남 시도민들께 더 좀 자주 가까이 가서 저의 진심을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KBC 특별대담 오늘은 유승민 전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따뜻한 보수를 꿈꾸는 유승민 전 국회의원의 더 멋진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